안녕하세요 위랑입니다. 지금 소개할 학기는 오늘 입고된 대본 2020년 남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대본 베이스의 J5 모던이라는 모델이고요. 보시다시피 강력한 스파클 무늬가 들어가 있고요. 헤드매칭 옵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메이플 지판에 사각 블럭 인레이 그리고 사이드 노트는 야광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픽업과 프리앰프는 둘 다 노드고요. 하드웨어는 힙샷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사연 설명 드릴 때 깜빡한 부분이 뭐냐면 넥은 쓰리피스 메이플입니다. 아까 그걸로 설명을 잘못 못 드렸어요. 쓰리피스 메이플이고 넥 방식은 가공 방식은 아까 사용과 똑같이 비대칭에 여기 위쪽까지 꺾여서 이렇게 라운드가 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잡을 때 여기가 이렇게 끝까지 돌아가요. 이거 굉장히 편안함을 제공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얘도 똑같이 이제 여기 여기를 잡고선 살짝 열어주시면 프리앰프 배선도 엄청 깔끔하게 잘했어요. 저하고는 완전히 반대네요. 이런 것도 못하거든요. 되어있고 여기도 배터리 이런 식으로 눌러도 되고 이렇게 빼도 되고요. 배터리가 되어있고요. 아마 누르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렇게 딱 누르면 빼서 살짝 누르면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있거든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밀어서 꽂아도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칭찬했던 케이블 연결하는 아웃풋 그 다음에 바디스로로도 될 수 있고 일반으로도 쓸 수 있고요. 얘는 이제 노드 프리 를 써서 기본적으로 볼륨 톤이 되고요. 그 다음 픽업 블렌드, 미들, 트래블 베이스고 얘는 액티브 패시브 전환이 돼요. 아까 사연도 액티브 패시브 전환이 되는데 설명을 안했어요. 일단은 출력은 상당히 좋아요. 뭐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올린 것 없이 소리 진짜 좋네요. 소리 진짜 좋아요. 그리고 저음도 좋고요. 헤비한 연출로 해도 상당히 잘 빠지고 핑거튼도 되게 잘 빠집니다. 잘 빠져요. 소리가 세운 소리 역시 되게 잘 빠지네요. 하이플렛도 잘 빠지고 무엇보다 24프레다 끼고요. 뭐 슬랩 소리가 이만큼 나오면 핑거트 링도 뭐 끝내줍니다. 한번 시간 되실 때 오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코로나 사태 50이라고 하기가 좀 민망하지만 마스크 쓰시고 상가입구 들어오시면서 세정제 한번 손 소독 한번 하시고 오셔서 테스트 해보시면 되게 만족할만한 경험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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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